꿀팁,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꿀팁 어떻게 나가냐 다리에서 이렇게 다른 팀원들이 검문을 하고 있을 때 핑 따위 찍고 내리지 않는다 보이면 죽인다는 마인드 뭔지 알죠 제 방식대로 운영합니다 연사총은 160발이고 단발총은 90발 거의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보여주셔서 좋댓 뻔했다 어? 어디서 맞았지? 이대간누 여기 있네 오 어디 그렇게 도망가 우유유유유 우유유유 우유유유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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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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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유유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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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strate 우유유유 우유유유 아아 컨텔 사이사이 진짜 무서운데 어디갔지 TP 난 말했어 꿀팁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꿀팁 어떻게 나가냐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팀원들이 검문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이로 떨어지면 돼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차 좀 바꾸려고 새차 뽑으려고 왔어 걱정하지마 얘들아 다 보고 왔지 오토바이가 있는 거 알고 왔어 왜 나를 또 내가 또 이걸 못 봤을 것 같아 오토바이 있는 거 보고 왔어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리시한 검문 스타일이거든 이게 이게 이제 남자의 검문 자기장 바뀌었구나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거 찾았어 아휴 아 아 아 아 아 아 오토바이로 차 뒤집으려고 했어요 오토바이를 통해서 여기에 차량을 좀 뒤집어 불러 이제 안 뒤집히니까 가는 거야 아 아 해봤는데 안되더라 들어가는 거네 이제 아 오늘 게임 안되네 잠깐 오케이 스톱 화 잘 Nicht pains 점점 과연 거 일 미 일 .. 이거 아 아 아 날 건드려 아 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잘 어울려 총알 났다 anarch 4시간 예상한다고요? 아 나 바로 치킨 먹을 수 있어 난 이번판 치킨 먹을 수 있어! 나 진짜 이번판 치킨 먹을 수 있어 보여줄까? 진짜로 나 진짜 원해? 님들? 나 바로 먹을 수 있는데? 나 진짜 원해? 와우! 갤럭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